대단했어. 내가 그래갖고 참 역시 한평이 공부하는 데구나. 그걸로 알았어. 원래 모범적이었어. 또 공부하면 또 춘천공부라고. 유정님이 마음을 먹고 지금 안하니까 그렇지 유정님이 또 공부하면 또 춘천파라고 알아줘야 돼야 일당백이야 일당백. 모범생들이 틀려야 되니까. 유정자가 틀려. 그러지. 다 범생인 줄 알고 있어 내가. 내가 오늘 우리 저기를 봤다. 붉은장미라고 안해야되는데 큰일났네. 세상에 오늘 하는디 너무나 장단 안장단도 안삐어. 그래서 내가 박자. 박자감이 있는 줄 알고 있어 내가. 새로운 발견이여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내소소 풀고 그다음에 호남과 풀고 바로 이어서 사철과를 들어가겄어요. 호남과를 내가 오늘까지만 한 번 기회를 주니까 다음 주에는 총대를 매야 돼. 이제 다 독창을 할 각오를 하고 나오세요. 알았지요? 가사를 봐도 무방하니. 아니야. 다음 주까지는 기회를 줄게. 왜냐면 다음 주가 빨간 날이거든. 빨간 날이니까 그날은 자율에 맡겨. 저 오늘 여기서 거수를 해가지고 오시겠다는 회원님들은 오시고 그냥 나는 놀고 싶다면 노셔.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호남과 점검을 안 하겄어. 그 다음 주에 점검을 헐랑께 2주간 내가 유예 기간을 둘 것이고 사철과를 들어갈 것이요. 상내소소, 상내소소, 상내소시작. 생각해보는 겨울 10000원에서 지상합니다. 눈치를 세게 임하게 을 은속하여 바 직접인 colleев게함을 quo정합니다. 아 Rabbi, 조아, 상내소시작. 상내소, 상내소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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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상내소시작. 연애, 익선 んchoolS. får 개월 Carrie, 중간 gli 권. ㅋㅋㅋㅋ 하나 담PO cartridges, 고약 apost Norm,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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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천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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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량정정 시작 도량정정 부하해 산부철룡 상차지 아금지 송교진원 권사자빌가호 화석소조제학원 정신구지소세가 아금지 송교진원 정신구지소세가 그 다음 프리리듬으로 뒤에 갈거니까 부장단으로 사철가르니 오늘부터 배워보십시다 되는 거 부장단으로 부장단으로 이미 2개 플라아유